자궁 성근증 저번 병원에서는 분명히 자궁 성근증이라서 미레나 시술을 받는 게 좋겠다는데 다른 병원에서는 성근증이 아니라고 해요. 어디 말이 맞을까요? 자궁 성근증 진단을 받고 저를 찾아주신 분들에게 종종 듣는 질문인데요. 병원마다 검진 소견이 다르면 환자는 당황할 수밖에 없죠. 특히 자궁 성근증이라는 질환은 초기 진단이 어려운 면이 있기에 질환이 심한 정도라면 어느 의사나 같은 진단을 하겠지만 초기에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자궁 성근증은 처음엔 초음파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정확도는 상대적으로 조금 떨어지지만 비용도 저렴하고 간편하기 때문에 가장 널리 쓰이는 검사 방법이죠. 의사는 초음파로 자궁을 살피면서 다음 두 가지 중 하나의 소견을 근거로 자궁 성근증을 추정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자궁 근육이 두꺼워진 모습을 보일 때입니다. 자궁 근육은 앞쪽 근육과 뒤쪽 근육의 두께가 비슷해야 하는데 한쪽 근육 부분이 상대적으로 두꺼워져 있거나 혹처럼 튀어나와 있으면서 근종과는 다른 모습을 보일 때의 경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자궁 근육과 내막의 경계면이 정상보다 두꺼워 보일 때입니다. 의사마다 성형이 다르겠지만 더 많은 의사들이 첫 번째 소견을 근거로 진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두꺼워진 모양을 확인하고 두께만 측정하면 되기 때문에 간단하죠. 자 두 번째 소견을 볼까요? 근육과 내막 경계면의 두께를 알려면 초음파상 근육의 에코로 판단을 해야 하는데 이 경계면이 뚜렷하지 않아서 구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소견이 모두 성근증을 가리키고 있다면 어느 병원을 가나 같은 진단을 받게 될 거예요. 하지만 첫 번째 소견은 정상인데 두 번째 소견이 애매한 경우에는 어떤 곳에서 성근증 진단을 또 어떤 곳에서는 정상 진단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원래 초음파 진단 자체가 애매한 면이 있으며 의사마다 보는 방법 등에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궁질환이 대부분 초음파만으로는 정확히 진단하기 어려워서 다른 검사 방법도 참조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로 자가진단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궁 성근증 증상은 생리통과 생리양 과다, 생리열 덩어리 등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생리통이 심해지고 생리양이 많아졌다면 성근증이 맞을 확률이 높아져요. 자 두 번째로는 MRI 검사인데요. MRI는 초음파보다 더 정확한 진단이 가능합니다. 특히 근육과 내막의 경계 부위인 정셔널존의 두께가 더 뚜렷이 구분돼서 쉽게 측정이 가능합니다. 정셔널존 두께가 12mm 즉 1.2cm 이상일 때 자궁 성근증 진단을 내리는데요. 아울러 성근증에 자주 동반되는 질환인 자궁 내막증의 존재도 확인이 더 쉽습니다. 자 세 번째로는 혈액 검사인데요. 혈액 검사로 자궁 성근증을 진단하진 않지만 생리통이 심할 때 CA-125 수치가 높아져 있다면 이것은 자궁 성근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도 참고해주세요. 자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이음여성 한의원 채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댓글 남겨주세요. 여기까지 이음여성 한의원 대표원장 김우성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